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내 극단주의자와 국외 테러리스트가 서로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 같은 공화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겨냥해 비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9.11 테러에 연루됐는지에 관해 조사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과는 달리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뉴욕시 국립학교가 일제히 계약하는 가운데 빌드블라조 시장은 학교 내 스포츠 활동뿐 아니라 방과 후에 하는 공연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은 뉴욕시 공무원 30만 명 이상이 정상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들도 출근 전 백신 접종을 하거나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조사관들이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시설을 방문해 백신 의무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하는 업소는 첫 번째 위반 시 1,000달러 이후 또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일 토요일은 굴릴 테러가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뉴욕 하늘에는 파란색 빛 기둥이 아주 우뚝 서 있었죠. 정말 멀리서도 보일 만큼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서 푸른색 빛 기둥 두 개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쏘아 올려집니다. 해마다 9월 11일이면 이 불을 밝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불이 밝혀졌고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도 커다란 미국 성조기가 걸렸고 각국에서 기념식을 또 9.11 토요일 당일 오전에는 당연히 세계무역센터 그 자리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종을 울리면서 처음 테러가 발생했던 시간이 8시 46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을 울리면서 그날 희생됐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맨하튼 그 자리에는 이제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모두 참석했고요. 그래서 이날 뭐 딱히 그 행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서서 그날 이제 추모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이제 외쪽 가슴에 푸른색 추모 리본을 달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하튼 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샌크스피일 그리고 워싱턴 디스 인근 국방부 테러 장소 세 곳을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이날 추모식에 다 참석한 거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이날 추모식에 참석할 자격이 있죠.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고 그렇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이날 맨하튼에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서 대원들을 격려했는데 이제 그 경찰서 뭐 경찰 그니까 NYPD 본 건물에 간 게 아니고요. 그냥 한 곳에 그 지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뭐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 일색에 이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번 아프간 사태 철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실수한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됐다. 뭐 이런 연설 속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저녁에는 이제 플로리다로 가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 드렸듯이 그 복싱 경기 해설을 위해서 플로리다로 갔죠. 플로리다 그 복싱 경기 해설을 하는 중에서도 또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하면서 그 본인이 지지했던 그 자기의 친분이 있었다는 그 선수가 아마 진 걸로 제가 KO패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복싱은 정말 이렇게 알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조작이 되기도 한다. 자기가 오랫동안 이 복싱과 관련해서 뭐 잘 아는데 이거 복싱이 사실 하다 보면 조작도 있고 그런데 선거 조작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선거가 이제 부정선거고 조작이 됐고 그래서 자기가 탈락이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서로 따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갔다는 거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실베니아주 샌크스빌에서 열린 춘모식에 참석했어요. 웨너튼에는 오지 않았고요. 근데 여기 참석해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굉장히 비판 섞인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춘모식에서 한 연설을 내고 보면 우리 일상에 악의적 힘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악의적 힘이 모든 견해차를 다툼으로 모든 다툼을 문화적 충돌로 바꾸고 있다. 이러면서 미국 내 극단주의자와 국외 테러리스트가 서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 이제 이번 그 부시 전 대통령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향한 얘기죠. 올해 1월에 국회의사당을 그렇게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런 이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실 같은 공화당이잖아요. 지금 같은 민주당 출신의 클린턴, 그 다음에 오바마 부시 대통령은 다 이제 뉴욕 추모식을 갔죠. 근데 부시 전 대통령은 혼자서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크스빌에서 혼자 연설을 하면서 그래도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대놓고 비난한다는 거는 조금 공화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어떤 같은 테러리즘, 그러니까 국외에 있는 테러리스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아주 확연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 그러니까 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죠. Q1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중동 국가들 그리고 테러 집단이라고 딱 지정해놓은 국외의 테러리스트들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하고 그들이 미국을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보면 그냥 국내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사실 그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이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9일 테러 이후에 미국 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숨진 사람은 251명인데 그 극우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숨진 사람이 이들 중에 114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다 미국 시민들이죠.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디스트라고 하죠. 이슬람 성전주의자를 자처한 이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7명. 그런데 더 많죠. 114명인 거예요. 극우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여성 혐오자 그리고 인셀이라고 해서 비자발적 독신주의자가 살해한 사람이 17명 흑인 분리주의자, 국술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의 희생자는 12명 극좌파에 희생된 사람 1명 여기에 애틀란타에서 살해된 우리 한인들, 스파에서 일하셨던 여기 다 희생자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어디 외국 이슬람 그런 무장 세력에 의해서 희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미국 내에 있는 이런 극단적인 극우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외국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보다. 그 보고서를 쓴 데이빗 스타우만이라는 뉴 아메리카 재단 선임 정책 분석허가 뭐라고 했냐면요. 구국파는 충분히 주목받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국파의 극단주의는 미국 정치권 주류에 가까운 견해 덕에 경찰이 위협으로 여기기 더 어렵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고 인종차별도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테러다. 어떤 테러에 위협이 있다고 하면 당장 피부색이 좀 다르고 외국의 중동인들을 타격이 되죠. 타겟이 되죠. 절대로 백인들이 타겟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극단주의 극우 세력의 대부분이 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만약에 그래서 그때 의사당에 막 난입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흑인들이 만약에 그러겠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진짜. 그렇지만 대부분의 백인들이었고 경찰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진압을 하지 못한 것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에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희생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테러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주의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맞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적인가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가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시각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고 긴장하고 그걸 분명하게 테러로 규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9.11 2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유족치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9.11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당시 테러에 연루됐는지 이걸 조사한 문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족들이 이 문건을 공개해라.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20주년을 기념해서 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 추도식에 오실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 문건을 공개하기로 하죠. 그래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족 측은 연루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다들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건 내용에 의하면 사우디 측 인사가 당시 테러범의 여행이라든가 숙박 등을 지원했다는 진술은 있지만 9.11 유족들이 이제 제기한 것처럼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그 조사된 문건에서도 나왔습니다. 쓰는 방송에 따르면 이 FBI가 기밀을 해제해 공개했는데요. 이게 16쪽짜리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아라비아인이에요. 그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인 오마르 알 바윰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2명의 9.11 항공 납치 세력범을 돕기 위해서 통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여행, 숙박,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정부가 그 일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연관됐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문건은 당시 로스앤젤레스 사우디 영사관의 지도부와 개인적 교류를 유지해온 한 남성을 상대로 2015년 11월 진행한 조사를 토대로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FBI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대학생이었대요. 당시 알 바유미를 사우디 정보요원이나 사우디 영사관 관료로 의심을 했다는 거죠. 이 대학생이 어떤 정보요원의 일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실제 2017년 미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이 FBI가 알 바유미가 비밀 정보요원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도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과거 미 의회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는 알 바유미가 사우디 정보요원이거나 아니면 납치범을 지원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동안 유족들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알 바유미는 한 식당에서 이들을 우연히 만났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알 바유미는 9.11 테러 몇 주 전에 이미 미국을 떠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번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 입장은 공식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입장에서 이제 시원한 답변이 됐을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그냥 대학생으로서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통역이나 숙박 같은 걸 제공했을 뿐이다라는 거지 사우디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9.11 위원회는 2004년 최종 보고서에서 사우디 정부가 조직적으로 또는 고위 당국자가 개인적으로 알카이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미 결론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 법무부는 FBI가 비행기 탈주범과 공모 의심자 간 조사를 완료했다라고 밝혔고 그 완료한 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문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9.11 테러 2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이제 한국의 또 경향신문이 당시에 이제 세계무역센터 건물 인근에서 마켓을 운영하던 한인이에요. 윤건수씨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 여기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미 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분이 그 당시에 했던 그 되게 훌륭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건수씨는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한동안 이제 미국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상당히 유명한 이제 유명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2003년에 뉴욕시 경찰청 강력계 경찰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윤건수씨는 1982년 미국으로 이민 와서 1984년 식료품 소매업을 시작했고요. 1988년 모건스 마켓플레이스를 인수해서 이제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인의 그 마켓플레이스가 9.11 테러 현장에서 한 5블록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인근에서 이제 마켓을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 수색과 구조작업이 이제 바로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그 수색 및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소방관 그리고 경찰관들한테 본인의 가게를 사실상 무상으로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본인 가게에 있는 물과 식료품을 이 소방관들에게 제공을 했던 거죠.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때 당시 2001년 9월 11일 그냥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죠. 갑자기 이제 경찰들이 오더니만 문을 모두 닫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통제를 했던 거죠. 그 9.11 사태 빌딩이 무너지고 했던 그 주변 지역들의 민간인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이분 말은 당시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는 24시간 영업이었대요. 그래서 문을 닫을 셔터도 없고 뭐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본인들의 그 히스패닉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그 윤건수 씨를 포함해서 이제 그 한인 직원 4명만 그 가게에 남은 거예요. 이제 가게를 지켜야 되니까 셔터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가게에서 이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한 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건을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생생하게 다 목격을 한 거죠. 그 우리가 화면상에서도 봤지만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먼지가 몇 블락이나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들 때문에 사실 그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 그 응급대원들이 지금 다 병에 걸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성명가루고 화학물질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전기도 다 나갔고요 주변에. 당연하겠죠.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윤건수 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한 6일 뒤에나 집에 갈 수 있었대요.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당시 그 화요일 날 이미 출근을 했던 맨한테르로 출근했던 사람들도 다시 뉴저지로 가거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정말 갈 길이 막막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스탑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그 온몸에 완전히 하얀 면지를 뒤집어쓴는 한 소방관이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윤건수 씨가 이제 소방관을 불러서 이 물하고 본인 가게에 있던 물하고 이제 종이 타워를 건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윤건수 씨 가게에서 그 당시 수색작업을 하던 소방대원들이랑 경찰들에게 이제 물도 제공하고 좀 와서 쉴 수도 있고 음식도 그 가게에 있던 음식들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초창기에 구조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빨리 그게 그 셋업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지원하는 그런 중앙센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분들 화장실, 갈 화장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화장실을 다 개방했대요. 근데 뭐 남성들이야 그냥 뭐 그냥 적당히 해결을 했을 수 있지만 여성 구조대원들은 어디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화장실도 다 했고 그때 당시 본인 어차피 전기가 안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다 버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버린 셈 치고 다 제공을 했다는 거죠. 다 꺼내서. 뭐 물, 맥주, 화장지, 빵, 스낵 먹을 수 있는 건 다 그냥 다 무상으로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었고 주변에 민간인들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누가 먹을 거를 갖다 주겠으며 이 사람들은 그런 그냥 길거리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소방관들 같은 경우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2주나 뒤에 2주나 뒤에 인근 공터에 적십자하고 구세군이 이런 일부 필요한 물품들을 가진 그런 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니까 사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직후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여러 가지. 당시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물리며 본인의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음식들을 지원한 게 약 한 3만 달러 정도였대요. 엄청나죠. 그거를 다 무상으로 지원한 거예요. 뭐 담배 정도만 돈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다 하니까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 그래갖고 언론에 조명이 된 거예요. 막 언론에 소개를 하고 그래갖고 미국 전역에서 막 수표가 왔대요. 그래서 이 윤건수 씨의 선행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한 3천 달러 정도가 왔었다고 하네요. 이게 여러분 20년 전이니까 요즘에 3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물가의 상승을 계산하면. 그래서 한 3천 달러 정도 왔는데 그거는 또 노숙자 센터에다 다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그분이 이제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 그 내역에 보험에 이런 테러 피해 항목은 없었대요.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분의 사연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소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이번에는 좀 예외로 하겠어. 너희에게 손해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보상도 받고 그리고 핀마 연방재난관리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본인은 손해받은 거 없다. 나는 그때 그냥 한 일이 그래서 결국은 피해 본 일 없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도 이 소방관들과 경찰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그쵸. 그래서 자주 찾아왔대요. 그리고 매년 이제 9.11 추모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추모 행사 있을 때마다 이 가게를 반드시 들렸다고 그래요. 들려와서 이제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때 당시 이제 좀 본인들이 먹었던 좀 뭐 가격 뭐 좀 좀 지불하고 싶어서 돈 이렇게 좀 주선주선 꺼내려고 그러면 너 지갑에 있는 돈 다 줄 거 아니면 그 돈 꺼내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당시 그 구조활동을 했던 소방관, 경찰관들이 이미 다 퇴직을 했을 거라고 하네요. 퇴직을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윤건수 씨가 한인이면서 그 테러 현장에서 정말 그 수색 활동을 했던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져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9월 13일 드디어 뉴욕시 공립학교가 계약하는 날입니다. 대면 수업 절대로 온라인 수업은 없다. 그리고 병행도 없다. 무조건 다 대면 수업이다 해서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3일을 기해서 공립학교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일을 앞두고 드블라조 시장이 한 가지 더 좀 강화된 그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의무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그 백신, 교사하고 교직원들은 전부 백신 접종이 의무화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의무화시킨 분야가 있죠. 뭐냐면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 우선 스포츠 활동, 그러니까 좀 실내에서 하고 접촉이 많은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하는 그 학교 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추가한 게 뭐냐면 방과 후에 아이들 댄스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밴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있죠. 합창, 뮤지컬 이런 거 하는 그런 방과 후 활동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라고 의무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뭐 만약에 뉴욕시에 근데 예술학교나 이런 데는 이런 뭐 댄스라든가 밴드 합창, 뮤지컬, 체리디 이런 게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예술학교는 괜찮다. 단지 이게 적용되는 건 방과 후 활동일 경우 방과 후 활동으로 이걸 하는 경우에만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라.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뉴욕시에 이제 12세에서부터 17세 학생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친 걸로 나왔어요. 그래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아마 계약을 하면서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3일은 9월 13일은 뉴욕시 공립학교 계약일이면서 뉴욕시 공무원들이 일제히 다 복귀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 사무실로 복귀해야 돼요. 13일을 기해서. 이게 한 3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5일 근무, 풀타임으로 5일 근무를 해야 되고요. 재택근무와 병행하거나 원격근무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도 모두가 사무실에 직접 일주일에 5일은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풀타임으로. 그리고 뉴욕시 공무원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하죠. 그런데 예외는 뒀어요. 백신 접종 안 할 사람들은 매주 한 번씩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해서 음성 확인서 제출해라. 이 두 가지 중에는 하나 해야 됩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뉴욕시 조사관들이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시설을 방문해서 백신 의무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단속하는 거죠.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사실 지난 16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 영화관 이런 실내업소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뉴욕주 엑셀스 패스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접종 증명서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면 그거 사진 찍어서 누구나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요. 그 사진만 보여줘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동안 16일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운영이 됐는데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단속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속은 뉴욕시 쉐리프국 그리고 교통국, 위생국, 빌딩국, 소방국 이 13개 기관의 조사관들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에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실내에 들어오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검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는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요. 이후에 또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 부과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벌금이 셉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모든 손님들에 한해서 백신 접종 증명서 반드시 검사하고 들여보내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